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대표, 이르면 내일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대표직 연임 도전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를 다시 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해서 나왔었죠. 어제 동아일보 보도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당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연임 도전 선언을 계획했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당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는 주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점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전당대회 준비 시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은 내일 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 선언, 전망 보도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일각에서는 24일쯤으로 이 시점을 다소 늦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거, 이거 결심은 굳힌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강성 친명계 인사들 대거 다음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성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안 부재론을 내세우면서 제출말을 적극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표 역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영향력이 커진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무난하게 이재명 2기 체제가 탄생할 경우 강성 친명계 인사들도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1기 체제에서 비명계가 일부라도 지도부에 입성했던 것과는 달리 2기에서는 그야말로 강성 친명 1세계 지도부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당내에서는 목소리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이 대표뿐이라고 강조한 반면에 비명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과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맡았던 설례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물러터진 민주당이 아니라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님밖에 없긴 합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 민주당이 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